오늘 성취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어찌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와 열매입니다. 기회와 열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구정을 이렇게 또 지나면서 개인과 나 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개인의 뿌리를 내리는 것도 너무 또 힘든 부분이고 또 가정에 배우자가 또 예수를 안 믿거나 또 자녀들이 아직 보금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또 가정 안에 가문과의 부분도 또 이렇게 만만치 않는데 가정과의 이영적인 싸움도 이렇게 또 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정이 보금화되고 가문으로 향해서 갈 때는 저희가 정말 집중으로 기도해서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흔들리는 가문의 지각변동이 있기까지는 기도의 또 시간과 또 우리의 헌신과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간은 구정주간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특별히 이게 구정주간은 가문을 놓고 또 기도하는 또 한 주간이잖아요. 1년에 또 우리가 이 가문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은 바울과 3인 1조에 또 적용된 말씀의 부분인데 다 성교 속에 세워진 부분이잖아요. 디모덴은 1차 성교 때 바울을 만나고 2차 때 바울과 함께 성교 속에 팀의 응답이고 에바브로 디도는 빌리포 교회의 사역자이면서 중직자 땅을 차지하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와 함께 성교를 하는 디모덴와 또 바울과의 이런 환상적인 팀의 부분입니다. 저희가 받아야 할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또 직분의 그런 응답의 부분이고 금요 말씀은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의 이 느에미아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6장은 지도자를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구정주간에는 누구보다도 우리 개인을 공격하고 또 그 가정에 기도하는 자를 공격하고 가문에 처음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가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복음의 힘 또 집중의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복음 말씀은 누가 복음의 말씀인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근원을 보는 눈이 좀 이렇게 다릅니다. 환자들은 병원으로 가면 아픈 증상을 많이 이야기해요.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렇지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그 증상의 이야기를 듣고 질병의 근원을 진단명을 이렇게 또 내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보는 근원적인 눈이 없게 되면 지금 내가 힘들다. 내가 지금 어렵다. 지금 너무 내 인간관계를 힘들다. 이거에 국한하게 되면 현실적 응답만 받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응답을 넘으려면 오늘 누가 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은 짧은 부분이지만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소대지 1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포도나무와 함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부분인데 이 나무에 이 부분이 좀 달라요. 포도나무는 넝쿨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대, 막대기를 세워서 넝쿨을 익혀주지 않으면 포도가 열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포도가 이 땅에 있으면 썩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생각보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생산에 있는 열매를 맺는 이런 부분과 땅에서 자라나는 강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포도원으로 들이지 않아도 자체적인 생존용이 강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많이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의 지기가 나오고 여기 주인이 나오고 무화과나무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부분이고 여기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부분은 포도원 지기인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거 비유잖아요. 비유 한 사람이 포도원에, 이 한 사람의 부분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니 얻지 못한지라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부분이 아니라 그 7절에 보면 포도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여서 이거를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지기가, 이 주인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많이 심은 게 아니에요. 원래 영어성경에는 한 구루의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거예요. 이 한 구루의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부분인데 그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메시아를 보내려는 부분에 그들을 선택하고 메시아를 보낼 계획 속에 이 포도원에 넣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3년을 내가 기다렸는데도 그들이 이 열매를 맺지 못했대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랑 달라서 자생력도 강하고 3년이라는 시간에 보면 넉넉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뿌리가 약해서 잎이 무성하지 않아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었고 이 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총을 받아 택한 받은 자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의 부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건 곧 우리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건축의 응답을 받고 가문의 응답을 받고 자녀의 응답을 받고 다 내 거는 받았는데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 거죠. 무화관 앞에 잎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잎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썩은 것도 아니에요. 뿌리가 자기만 무성한 거예요. 자기만 이 무화관 나무의 부분은 이 관상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하려는 눈에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 관상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무화관 나무는 목재용이 아니에요. 이거를 키워가지고 집을 짓는 이런 백항목이 아닌 거예요. 이 무화관 나무는 이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무화관 나무의 목적이 꽃이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쓰잘데기가 없는 거죠. 목재도 안 되고 관상용도 아니고 뭐 향기도 없어요. 원래 무화관 나무는요. 꽃이 없어요. 이 열매 자체가 그 안에 꽃이 피어서 그 열매 안에 이 맛있는 이것이 되거든요. 꽃이 밖으로 피는데 무화관 나무는 이 단단한 부분이고 이 안에 이 맛있는 부분이 원래 꽃이에요. 꽃. 그래서 꽃도 안 피죠. 향기도 없죠. 그러면은 관상용도 아니고 향기를 아름답게 하는 백학도 아닌 이 무화관 나무가 열매를 3년을 맺지 못했대요. 이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사람이 보도원에 무화관 나무를 한 구루를 심은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문 안에서 우리를 강건적으로 불러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성교 속에 가는 우리에게 지금 네가 무엇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3년이 지나면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이후의 부분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바뀌어졌어요. 이자도 너무 많이 이렇게 또 고이자가 되고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적인 우리의 이 실물 경제는 너무 많이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현실의 부분에 저희가 이제 그래도 헌당을 이렇게 끝내고 성교 속에 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게 또 바이러스랑 우리 현실의 부분과 함께 싸워야 갈 이 부분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뭘 잡아야 되냐 열매가 사실은 결관원적인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한 구루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선택받고 내가 종기의 역임을 받고 기중의 역임을 받고 만세전부터 택정을 받았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런 우리가 지금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을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요. 그들이 로마 합회를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네 유다 이 사람들의 합회를 썼어요. 그래서 성전의 부분에서는 이거를 환전을 해갔을 정도로 세금에 내는 부분도 엄청 자기네 자존심을 상해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정작 생명이 없는 껍데기만 있었고 메시아를 위해서 보내준 그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는 사실은 못 알아봤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문제와 사건을 준 그 부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게 응답을 주시려고 준 부분인데 문제로만 취급하고 그 사람이 싫다 좋다 인간관계 그런 부분으로 취급하고 나하고 맞지 않아 저 사람은 너무 세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보금이 세고 안 세고 어디 있어요? 생명 자체인데 살살 이야기하면 부드럽고 목소리가 크면 센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자체가 생명이지 그분이 화를 냈다 해서 세고 그분이 부드럽게 했다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와서 포도원에 넣어서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냐 기다려주는 거예요. 당장 열매는 오지 않아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포도원 지기에게 뭐라고 하냐 7절에 3년을 기다렸대요. 3년을 이 무화과 나무가 병든 것도 아니고 자생력도 작은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 내 직장을 위하여 그런데 말은 뭐냐 세계보구마를 위하여 한데요 내 자녀를 냄노트를 위해서 키운대요. 그런데 오늘 나무는 뭐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서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를 맺지 않는 곳을 끝난 게 아니라 그 포도원에 그 포도원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직분을 차지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그 직분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텐데 우리가 직분은 직분대로 가다 받아서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 거죠. 우리는 성교를 외치면서 사실적인 성교를 해야 되고요. 건축과 우리가 헌당의 응답을 받은 부분은 내 인생의 건축과 헌당의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3년을 와서 이 포도나무 열매를 내가 기다렸는데 그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나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국률이 여기면서 지금도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요 오늘 인지해야 돼요. 내가 이 무화과나무는 아닐까? 와서 주인이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와 내가 원하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는 입만 무성해. 내 자랑만 많다는 거죠. 내 사업 잘 되고 내 좋은 데 이사 갔고 남들은 다 그랬는데 나는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다니고 내 입만 무성한 거예요. 나는 시내가에 심어서 뿌리가 1년 피가 안 와도 난 끄떡없어. 뿌리가 깊이 있어가지고 중부기도와 품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죠. 내가 원하는 뿌리 내가 원하는 입 소용없어요. 주님은 뭐냐. 그렇다면 가실의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려줬잖아요. 구속의 은혜 속에 기다려주고 건축의 은혜 속에 기다려주고 성교의 은혜 속에 기다려주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줄 거냐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의 어린아이 신앙의 어린아이 신앙의 어린아이 신앙의 신앙의 부분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이 237 지우시대의 사천망대라는 큰 타이틀에 눌리지 마시고 망대는 나로부터고 망대는요 등대랑 다릅니다.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데 있는 것은 등대랑 마찬가지지만 망대는 그 지역을 지키는 또 다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체의 응답을 받는 부분이죠. 나 하나를 망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내 개인을 넘어서 팀의 공동체의 응답 속에 열매를 맺는 부분인데 교회는 3인 1조의 스타트만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작의 부분이 우리 가정이 우리가 4천망대의 시작이고 내 기간이 4천망대의 시작입니다. 그 부분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교회의 그런 방향의 부분을 큰 그림의 부분을 내 개인을 볼 때는 부담되잖아요. 그렇게 맞추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나로부터다. 스타트잖아 스타트. 시작은 나로부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의 방향의 응답을 받아서 올 1년의 부분을 어떻게 나의 응답과 함께 교회의 응답을 받을 것인지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어요.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인마누엘입니다. 인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라. 그 함께 창조주와 피조세계가 접붙임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땅에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3년을 기다려줬다는 부분은 꼭 3년의 숫자가 아닌 예수님이 이거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로 온 그 3년의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는 부분이고 우리는 30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3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준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은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찍어. 그런데 이 언어의 부분에는 뭐냐. 영원한 파멸인 거예요. 그냥 찍어버리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끝난 거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건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부분에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그래서 가실수가 가실을 맺지 않으면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생명을 가져온 자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있다면 말씀의 생명. 기도의 생명. 우리가 현장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려둘 것이 아깝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고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너무 너무 정말 슬프잖아요. 정말 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냐 하는데 우리가 새만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혼 구원을 하실 일이 있고 나를 통해 제자 양육을 하실 일이 있고 나를 통해 성교회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원교회 땅 성교회 땅을 놓치지 마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데 두 번째 소돼지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 9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를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주신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 오기까지 기다려주신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기에 보도원 지기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사단의 참소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중보 역할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또 이 새벽기도 나왔어요. 나를 위한 강구는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 우리가 이 새벽기도는요. 중보의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 교국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또 기관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맡은 직분을 위하여 내 직장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족을 놓고 축복기도를 하시고 가문의 흑암을 꺾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흑암만 꺾으면 사단이 무덤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 다시 오잖아요. 기둥을 세워야 돼요. 말씀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주관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주님이 뭐라 하냐 예수님이 내가 그를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대요. 1년만 더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내게 1년의 시간을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10년의 시간을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이 기회를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부분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는 매번의 기회가 있지만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의 부분에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딱 1년만 주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래요. 여기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기에 찍어서 이제는 버려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뭐를 하냐.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겠대요. 정말 우리가 브레이크업 하고 우리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건축받고 걸음을 주잖아요. 말씀해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해. 성령의 역사 중보 기도와 나의 기도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여기 파다 헬라우로 스케토라고 하는데요. 뿌리 주변에 있는 흙을 긁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뿌리 주변에. 뿌리 뿌리.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말씀의 뿌리. 원단의 뿌리. 강단의 뿌리. 올해 연초의 응답은 느예미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금연 말씀은. 그리고 주일 강단은 우리가 빌리뽀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주변의 흙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걸음을 줘야 스며들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인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줘도 내가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브레이크업을 안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내도 우리 의지가 없으면 안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은 인격적이거든요. 내가 변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아예 다 치유가 됐대. 그러면 딱 이 무화과 나무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토께서 행편없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이 정성과 사랑으로 1년의 시간으로 걸음을 주고 우리가 이 뿌리 주의를 다 해서 내가 1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잘라서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고 회복이에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이 오늘 이 시간이 내가 무화과 나무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무화를 3년을 기다렸던 건 직분이 있는지 하잖아요.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이 평신도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종이 평신도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 1년 안에 브레이크업 할 겁니다. 이젠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내 자신을 무화과 나무로 나누면 안 됩니다.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무화과 나무가 바깥에 농부 지금 포도지기가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관리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특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지금 나에게 주셨는데 그 기회를 나의 것을 잡으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에 우리가 말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 정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셨는데 우리가 열매매내 인상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영국적인 눈이 열린 바디메오의 응답입니다.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다이세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때요.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럴 때 더욱 소리 질러.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우리 1년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고 앞으로의 응답은 건축을 넘어 헌당을 넘어 우리가 성교의 응답이오니 우리 가문 보그마 우리 또 세계보그마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